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전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디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 대표 만들겠다고 돈봉투 살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해오고 싶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오기 전부터 수사가 이 문제도 다 했을까요? 왜 그거를 묶여놨다가 어제 이정근 1심 판결 선고 때에 맞춰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최근에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려워하다가 돈이 세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지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서. 아니 모잘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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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목도 Candy Sin. 우리IR. 그다음에 복귀 Ahmad Darden. 김에 절이 miners 회장이 다 했습니다. 향이 would and handsome. 하다 팀의 당선이 많아서 ia 썼다는 반역으로. 계세요. 있 sextLY 2시간씩 남기다 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사람 오늘 여기로 가 Без Craft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여쭤봅니다. 검찰에서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터납이고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아실 누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전체 내용을 봐서도 수고하기 어렵고 이종군복의 공천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쪽 이종군복의 공천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의 사람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쪽 이종군복의 공천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숨이 곤혹스럽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생생한 육성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정근이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전달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분색하지 않나. 저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아니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국 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100% 사실이라고 봐야죠. 송영길 전 대표 주변의 인물들이 지금 친명이기 때문에 친명 쪽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인지했을 가능성이 적어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의 물법 정치작업 무효 게이트가 열리게 된 거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야당 수사하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국가를 끌고 가는 집단인지 그냥 검찰 공화국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 때라든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그만하시죠. 의원님 10분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그럽시다.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던데요.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던데요. 전작 대회원님 수사와 함께 목표 중추장날 고맙습니다.